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재입니다. 수많은 식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동물을 사냥하는 식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은 유독 질소가 부족한 토양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데 동물로부터 질소 등의 필요 원소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 종류의 식충식물은 사진 속 벌레잡이 통풀, 그리고 딱 봐도 끈적끈적한 끈끈이 주걱과 덫처럼 생겨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파리지옥이 있습니다. 끈적하게 달라붙거나 움직여 가둬 사냥하는 드로세라나 디오나이와는 달리 곤충이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벌레잡이 통풀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사냥하는지 기묘하기도 한데 오늘은 그 화학적 비밀들을 소개합니다. 벌레잡이 통풀이란 이름보다 이제는 네펜데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구조를 살펴봐도 우리가 아는 것은 소화액이 담겨있는 길쭉한 통 모양의 기관을 이용해 사냥한다는 정도입니다. 곤충이 왜 다가가서 굳이 빠지는지에 대해서 이전부터 여러 연구가 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구조와 특징을 나열한다면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먹잇감을 잡는 곳과 빠져든 곤충이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미끄러지는 중간 부분 그리고 소화액으로 채워진 소화구역입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기능이 존재하는데 소화액은 단순히 우리가 상상하는 강한 산성물질이거나 효소 용액이 아닌 곤충이 날아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점탄성 용액입니다. 곤충을 유인하는 방식 또한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뿜어내 유혹하기도 하며 다양한 휘발성 분자를 활용합니다. 또한 자체 색상이나 자외선 반사 및 형광을 이용한 색상 역시 사용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알려진 것은 곤충을 끌어들이는 미끼인 달콤한 수액에 사냥을 위한 독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 소화액에 빠진 곤충이 왜 다시 날아오른지 못하는가는 물질의 성질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파리 등은 몸체로 떨어졌건 등부터 떨어져 날개가 잠겼던 무관하게 수초대로 바로 다시 날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펜데스 수액에 빠진 파리는 다시 날아갈 수 없습니다. 단순한 물이나 소화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부 용액에 대한 연구는 가장 먼저 시작되었는데 인장력 테스트에서 아주 빠르게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점성과 탄성을 갖는 일종의 묽은 점액과 비슷한 성분이었습니다. 점탄성 수액이 있는 종과 없는 종을 비교했을 때 수액의 성질에 따라 곤충의 포획도가 확연히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도는 약하지만 끈끈이 주걱처럼 끈적하고 늘어붙는 액체로 날지 못하고 걷게 만들며 내부의 미끄러운 중간 통로를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곤충을 유혹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시각신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적색, 녹색, 청색으로 대표되는 색상들을 활용하곤 합니다. 자외선과 가시광선은 인간 눈의 시각수형체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퇴화되어버린 빛의 파장들입니다. 하지만 곤충은 자외선을 보는 능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인간도 식물도 곤충의 자외선 시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기나 날파리와 같은 날벌레들을 여름철 제거하기 위해 자외선 램프를 사용합니다.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을 푸르거나 보랏빛 빛깔의 전등에 곤충들이 모여드는 모습은 자외선에 끌려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색상에 곤충 램프가 아예 없는 것 또한 같은 이유입니다. 강한 자외선을 사용하면 인간에게도 유해하니 가장 가까운 파장인 보라색 계열을 사용하는 것이죠. 식물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외선 파장을 활용합니다. 꽃가루를 옮기기 위해서는 곤충의 유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식물, 그 중 특히 꽃에서는 자외선 빛을 내는 형광물질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민들레만 해도 우리가 보는 노란색 가시광선 이외에도 붉고 하얀 빛의 자외선 형광이 숨어있습니다. 많은 비율의 충매화들은 자외선 색상을 만들어내며 자외선 램프나 렌즈로 꽃을 보면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펜데스 역시 사냥을 위한 통에서 자외선 파장 혹은 단파장의 푸른색 형광을 발산합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곤충을 유인해야 하는 통 입구 부분에서 매우 강한 색상이 나타납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다른 식충 식물들과의 차이를 보기 위해 14종의 네펜데스, 5종의 사라세니아, 5종의 드로세라, 그리고 2종의 벌레잡이 제비꽃 등에 대한 자외선 스캔을 366nm 파장해서 시도했습니다. 그 중 네펜데스에서 가장 확연한 형광신호등이 나타났습니다. 통 입구 부위 조직을 잘라 분쇄해 성분을 추출해 확인했을 때 뚜렷한 푸른 형광, 그리고 구조 변형을 통한 붉은 형광도 확인됩니다. 전체적인 형광을 살펴본다면 입구 부위는 푸른색 형광들이, 그리고 몸체 부위에서는 조금 전 이야기했던 붉은 형광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 색상들이 곤충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네펜데스와 정상적인 네펜데스를 10일간 방치한 후 확인했을 때 엄청난 수준의 곤충 유인 효율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능력 또한 곤충 유인의 기술입니다. 일반적인 기공의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벌레잡이 통 외부에서는 적은 양의 기공만이 위치한 것이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에서 드러납니다. 내부의 경우에는 조금 변형된 형태로 왁스질에 박혀있는 기공들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그와 함께 분비샘이 위치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와 곤충 사냥 능력을 비교했을 때 아무런 처리가 없는 정상적인 네펜데스는 평균적으로 476.75ppm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확인됩니다. 공기를 불어넣어 농도를 감소시켰을 때 사냥 효율 또한 함께 감소했으며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추가적으로 불어넣었을 경우 50% 이상의 효율 향상이 드러납니다. 네펜데스 사냥통의 윗뚜껑이 닫히고 열린 조건에서 산소 농도는 확연하게 달라졌지만 이산화탄소는 그와 무관이 일정한 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중요한 작용 중 하나라고 추측됩니다. 실제로 이산화탄소는 곤충의 행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이 모기에게 잘 물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짓는가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들입니다. 모기는 사람의 특정한 체형들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농도에 의존합니다. 만약 이들을 차단한다면 모기는 사람을 인식하고 찾아가지 못하며 이산화탄소를 유인해 모기를 격리하거나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정 빈도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특정한 체형분자의 복합 테스트에서도 이 둘의 명확한 기능이 확인됩니다. 네펜데스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 또한 진화를 통해 만들어진 곤충 특화, 사냥 전략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내용은 하나의 궁금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종류의 곤충들이 주로 유인되어 잡히는 것일지 확인하기 위해 2주간의 방치 동안 여러 네펜데스에 사냥당하는 곤충들의 수를 수천마리까지 하나씩 세며 테스트했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양은 개미였으며 그 다음으로 파리목이 끌려듭니다. 그 다음은 개미를 제외한 벌목 곤충들이었으며 자체적인 수가 적은 딱정벌레 속 또한 다수 유인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꿀이나 설탕, 달콤한 수액 등의 의존적인 곤충이란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네펜데스가 미끼 역할을 하는 함정 위와 주변에서 꿀을 생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면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유인을 위한 휘발성 분자로 플럼바진이 관찰되었는데 그 외 특이한 점으로 플러스 아이소 시나놀론이라는 플럼바진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는 분자가 네펜데스 입구 부위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이소 시나놀론은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라는 효소의 활동을 방해하는 화합물입니다.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아세틸콜린이 작용을 마친 후 계속해서 축적과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는 바로 이 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효소입니다. 만약 아세틸콜린이 분해되지 않고 너무 많이 남게 되면 근육경련, 약화, 시력혼탁 및 마비가 발생합니다. 빈대를 비롯한 다양한 해충을 대상으로 한 살충제들 역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활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가장 효과적인 유기인산 분자들은 곤충뿐만 아니라 사람도 죽인다는 데 있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신경가스의 일종인 살인가스 등입니다. 살인가스의 작용과 해독을 위한 K마크1, 아트로핀과 옥신 모두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와 관련된 분자들입니다. 더 자세한 신경독 이야기는 이전 소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정말 아이소신화논론의 작용과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저해 기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고 귀엽고 흔한 집개미와 노랑 미친개미를 대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네펜데스에 잡혀 수액에 빠져있는 개미들을 꺼내 분쇄해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기능이 남아있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아세틸콜린 은 효소에 의해 모두 분해됩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저해 분자인 도네페질을 혼합했을 때는 분해 능력이 90% 이상 저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종류 개미들의 분쇄액을 혼합해 테스트했을 때도 완전히 효소 기능이 사라진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아이소신화논론 자체로도 같은 기능을 일으키는지도 확인되었는데 도네페질이 효소 활성을 저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소신화논론의 혼합은 첨가량이 높아질수록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활성을 더욱 많이 저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인과 소화 사이에 밝혀지지 않았던 도대체 멀쩡한 곤충이 왜 통 속에 빠지는 것에 대한 비밀은 달콤하지만 곤충을 마비시키는 독 분자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네펜데스는 자외선 색상과 이산화탄소로 곤충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유인되어 빠진 곤충은 점탄성 소화액에 의해 다시 날아오를 수 없는 상태로 소화됩니다. 유인된 곤충을 빠뜨리는 가장 중요한 작용은 신경가스와 같은 원리로 작용하는 달콤하지만 독이 있는 수액에 의해 곤충의 운동능력이 마비되어 미끄러져 빠지는 방식이었습니다.